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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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리 가? 돼지새끼가 걸으면 빨라가지고 어디가? 짓? 아 너 저 CEO 옆으로 올라가지? 가방 좀 들어봐 신발에 뭐 들어가 가방 편하지? 계속 들어? 나도 어차피 집 근적이거든 돼지새끼 걸으면 빨라가지고 나 방금 비 맞았는데? 비 오는 거 같아 오늘 점점 많이 온다 딸아이 형이 타자가다 아 진짜 아 다 늦었어 어떡해 너 봤어? 돼지새끼가 아 저 어떡해 비 안 그칠 거 같잖아 아 큰일자네 너 돈 있어? 아 씨 손 사야 되는데 아 집 가면 좀 한참 남았어 이거 어떡하냐 나 계속 이대로 둘 거야? 나 감기 걸리면 너 책임질 거야? 너네 집이라도 제일 가까우니까 그냥 너네 집이라도 가자 그래? 가도 되지? 가자 응? 응? 실례합니다 아하 집 좋네 뭐야 왜 아무도 없어 너 이러니까 나를 들여보내줬구나? 나 너희들도 뭔지 충분히 알겠어 링크만 변태새끼 아 나 좀 씻어야겠어 너무 찝찝해 나 씻는 거 너 훔쳐볼 거 아니지 내가 다 보고 있다 훔쳐오면 뒤지마 야 내가 이거 뭐냐 갈아입으러 뒀다가 놔 아 개혁네 아 개혁네 야 침대 좋다 뭐야 너 침대 좋은 거 쓰는구나 우리 집보다 좋은데 야 너 혹시 이 바지 입고 방귀 끼고 그랬다고 아니지? 아 뭔가 찝찝한데 나 여기서 봐 어? 뭐가 있나 한번 찾아 봐야겠는데 이상한 거 있을 거 같은데 장난이야 아 근데 너무 출출하지 않아? 배고파 아니 오늘 점심 진짜 개맛 없어가지고 아우 열받아 내가 이제 전화까지 해야지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응 약간 그렇게 쳐먹더니 있을 리가 어? 너 모락로제 떡볶이 알아? 똑바로 대답 안 해?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어? 야 여기 새로 오픈해서 배달 할인되네 너 매운 거 좋아해? 근데 어쩌라고 내가 매운 걸 좋아하는데 블루넨 떡볶이 닭강정 세트랑 해쉬브라운 그리고 이태리 투운바 떡볶이 이렇게 시켜야겠다 문제 없지? 아까 여기 저금통 하나 있던 거 같은데 거기서 빼다 써도 돼? 야 같이 밥 먹어주는데 그 정도 돈은 쓸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정상적으로 연애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공짜로 가르쳐주는 거 너 감사한 줄 알아 포핑 추가도 싹 다 해야겠다 어묵이랑 메추리알이랑 소세지, 베이컨 진짜 개많켓빵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? 근데 너 다 먹을 수 있잖아 어차피 너 저번에 보니까 나 저번에 급식실 청소 당번일 때 또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피카츄 세 개나 먹더라 나 이거 못 본 줄 알았어? 나 이거 친구들한테 다 까발린다? 나 이거 친구들한테 다 까발린다? 너 친구 없지? 일단 나 조금 자고 있을 테니까 오면 깨워 나 자는 거 훔쳐보면 죽인다 나 진짜 배고파 중단 나 진짜 배고파 중단 나 진짜 배고파 중단 나 진짜 배고파 중단 해시브라운 해시브라운 왜 이렇게 통통해 아우 맛있겠다 잠깐만 아 대게 튀김도 있었는데 까먹었다 말 안 해줬어 아 대게 튀김도 시킬 걸 그랬네 다른 대게 튀김도 시켜야겠다 먹어볼까? 이게 이태리 두음바고 이게 블루니안 로제 떡볶이지 이태리부터 먹어보겠어 아 잠깐만 이거 바로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부메랑이거든? 한 번만 찍어줘 나는 네가 날 찍고 있는 걸 나 모르는 거야 하나 둘 셋 한번 해봐 됐어? 봐봐 아니 각도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다시 잠깐만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니까 살짝 너도 움직여야 돼 뭔지 알지? 이렇게 됐다 먹어볼까? 됐다 너 왜 안 먹어? 음.. 너는 소시지랑 차 먹어 내가 너랑 똑같은 생긴 거 만들어줬어 내가 너랑 똑같은 생긴 거 만들어줬어 어때? 고마울 필요 없었나 이건 블루니안 랩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무슨 맛이려나? 아 속지도 않는군 이제 음 아 음 음 음 음 음 미쳤나봐 이거 봐 음 음 저는 주호민이에요 호호호호 음 음 음 음 나 먹는 거 봐봐 음 음 다큰정덕 진짜 입으로 혼내준다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어때? 광고 찍어도 될 것 같지? 부메랑 이런 거 찍어줘야 되거든 야 근데 닭강도 완전 맛있다 나 옛날에 서울대공원에서 먹었던 맛 같아 그땐 데이트했던 애가 있었는데 걔랑 같이 먹었던 그 맛이 나네 질투하지마 뭐 질투라 하고 그래 별거 아니었어 그냥 지나가는 한낱 그냥 보잘것없는 그러네 진경하세요 저는 해쉬브라운이에요 사실은 브라운이 아니죠 감자는 원래 하얗다고요 음 음 나 내가 이거 뿌리면 너 먹을 수 있어?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못하는 게 없는 애야 난 알아 그래도 조금만 섞어줄게 야 그래도 조금만 섞어줄게 너무 좋아하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난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 너처럼 찐따가 아니라서 음 음 음 음 하나도 음 하나도 안 매운데 음 달다 음 음 음 음 음 자막이 나네 약간 슬픈 생각이 나서 은 음 음 콧물이 나네 약간 슬픈 생각이 나서 음 아 슬프다 빨리 먹어 아 해봐 아 너무 맛있어 하셨네 자 이 소스에 찍어서 해시브라운 야 나 내가 주는 거 모두 다 맛있게 먹는구나 당장 먹어야지 나는 짠 근데 로제가 진짜 신기한게 진짜 못 만들려고 하면 진짜 맛 없거든 흉내만 내려고 해서 내 말 듣고 있어 매운척 하지마 하나도 안 맵더만 잠시만 너 혹시 가락떡볶이 보고 이거 면 이어져서 뽀뽀하는 생각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 진짜 머릿속에 응큼한 생각밖에 없다니까 아휴 내가 진짜 혹시 나 아까 낮잠 잘 때도 너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낼 거야 근데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별 차이 안 나는 거 같아 여기 지름길이 있거든 놀이터 옆으로 다 좋아야겠다 여기 오면 내가 쓰레기 안 치워도 되잖아 개꿈 개꿈 아까 전에 샤워하고 속옷도 다 절여가지고 화장실에 널어놨거든 다 마르면 갖다줘 구라야 완전 찐빠 새끼 얼굴 벌그려져가지고 내가 진짜 속옷을 놓고 갈 거 같았냐 왜 있으면 뭐 하려고 무슨 생각까지 했는데 너 같은 음침한 애들은 너 같은 음침한 애들은 사람들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안 돼 나니까 놀아주는 거야 나니까 놀아주는 거야 맞다 너 인스타 해? 가해지 되나 가해지 되나 이게 팔로잉 팔로워 와 열다섯 명 싫어하냐 전가형 얜 누구야 얘 3반 애네 얘랑 왜 막팔임 아 좀 배불러지는 거 같아 맛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나랑 겸상하는 게 싫어? 너 빨리 가가지고 너 빨리 가가지고 이거 남은 거 나 좀 싸줘 가 빨리 옆네야? 어 유희야 나? 나 아는 애 집 있나? 방 걔 있잖아 걔 있잖아 응? 나랑 집 가까이 사는 애 니가 여부를 왜 와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얘가 나만 와도 된댔어 아니야 안 와도 돼 너 얘한테 뭐 시키지마 알았어 깔아 애마냐 유흥 어머니 나 날씨 여분 내가 내가 뱉